배영연씨, 이정도로 지금 나영이 적극적으로 대결을 나옵니다. 미스트롯3 선인 제가 정통트롯 교과서라고 불리고 있거든요. 맞아요. 제가 오늘 부를 곡은 한세일 선생님의 모정의 세월이라는 곡을 준비해왔습니다. 우와, 세다 세. 진짜 선곡. 왜 내가 정통트롯의 교과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 학생들이 교과서를 안 못해요. 인간 위주로. 인간, 인간. 인간으로 본대요. 그렇게 인간. 자, 과연 누가 이겨서 쑥 앙금떡을 가져갈지. 그리고 쑥 앙금떡을 팬들에게 돌려줄 사람은 누가 될지. 자, 먼저 아연씨부터 갑니다. 가자! 트럭게의 장원영. 장원영. 자, 트럭게의 장원영. 음악 주세요. 잘할 것 같아. 잘할 것 같아. 나 타의 옷 입었어, 이거. 동지 섣 달. 와.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큰 심으로 지세우는 어머니 마음 흰머리 잔주름을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가짐 않은 나무에 바람이 일쓴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높네 역시 트로트계의 장원영 역시 트로트계의 장원영이에요 언니 인정 길고 긴 여름날이 짧기만 한 것은 언젠가 분주한 어머니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큰 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다 가짐 않은 나무에 바람이 일쓴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높네 너무 잘해 최고야 진짜 너무 잘해 왜 땐 나올지 궁금해 과연 자 우리 아연씨의 노래 과연 점수 점수 몇 점 예상하십니까? 90 과연 점수 점수 과연 점수 점수 98입니다 점수 98입니다 점수 98입니다 자 트로트계의 장원영 대하영씨는 98입니다 예